어 이게 뭐야? 이게 형님 아 초점이 나갔네 이건 이제 인상파 아 왜냐면 나는 의도를 한 거야 이제 흩날리는 세잔이나 고갱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 르누아를 그리면 알잖아 네네네 저거는 이 사진이 좋겠네요 내 말이 그말이야 야 이거는 뭘까 형 이거는 어때 어때 무지개 뭐야? 무진사 작품입니다 무지개가 인물이 없으니까 사네 우와 이거 잘 익숙했다 땅무지개 땅무지개 땅무지개? 하나 어디 있었지? 살짝 있잖아 그리고 봐라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는 저 물방울 봐봐 저 초점이 나가버렸어 근데 여기 확실히 나가겠다 이제 나간다 유성우처럼 형 유성우 밑이요 이제 알겠어? 이제 알겠어요 난 왜 여기서 찍으려는지 알겠지? 네? 이건 이제 성은이가 찍은 거죠? 그렇죠 괜찮은데? 잘 찍었어 우와 잘 찍었다 좋은데? 좋아한다 이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늙었어? 뭐야 아니 뭐야 얼굴이 흘러내린 거 이게 얼굴이 아까 청약처럼 늘어져 청약처럼 늘어져 아니 사람이 청약 닮은 건 처음 봤네 할아버지 이건 어때요? 괜찮죠? 근데 아니 앞에 형이 원했던 느낌이 이거잖아 아니 앞에 건 뭔데? 천혁상이네 내가 20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뚝뚝 찍다보니까 한 곡은 어쨌든 다음 곡은 바로 20년 완전 20년은 당겼잖아 완전 내가 이걸 바라는 거야 그냥 바라는 거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건 거의 앨범 내면 자켓이잖아 인스타 프로필 바꾸세요 왜 그래? 네 이거 완전 A컷이다 이거 약간 대만 영화 같지 않나? 우리나라는 어딨는 거야? 이거 좋다 오케이 넌 되게 피자체를 늙게 보이게 찍는 나도 늙어 봤는데 재능이 있다 내 눈에 대름이 저렇게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 사실 이건 안 그랬잖아요 이건 지워버리고 왜 이렇게 늙어 보였어? 왜 이렇게 늙어 보였어? 탈옥 가기 직전 아니야? 저게 무슨 사진 기능사야? 사람을 저렇게 늙게 나오게 눈 주름이 나요? 이렇게 많았대? 인생을 갑자기 쓰셨던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따박따박 안 되고 많이 했네 이건 뭐? 눈이.. 눈이 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대장내시고 있어 대장내시고 있어 대장내시고 있어 대장내시고 있어 진짜 내가 알아 대장내시고 있어 저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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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란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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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아니 실수를 몇 번을 해 아니 분명히 잘 나오는 거 진짜 잘 나와요 이런 거 어때요? 어? 국성이다! 국성! 국성! 아프마다 아프마다 아프마 할아버지 다시 나 아니 주름을 지워줘야지 눈 주름이 좀 그게 아니라 이게 눈 밑에는 누가 구긴 거 같이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